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거는 여기 앞에 있는 달걀초밥 요렇게 한개인데 일단 보시면은 뭐 달걀초밥이 밥은 되게 적고 위에 달걀이 되게 길어요 뭔가 이거 일단 양쪽 끝을 맞추고 싶어요 잠깐만요 양쪽 끝을 자 됐다 아닌가요 좀 더 잘라야되나? 됐죠? 음 달구나 이거는 여기 있는 달걀은 되게 달다해요 괜찮다 자 이제 달걀초밥 맛있게 아 젓가락에 짝짝이를 갖고 왔네요 음식 먹을 때 젓가락 짝짝이 말고 제대로 맞춰서 먹어야 되거든요 갔다 올게요 자 다행히 왔습니다 자 일단 젓가락을 하나를 더 챙겨 왔구요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번 달걀초밥도 나눠서 먹어 볼까요? 괜히 요 포크를 갖고 오고 싶더라구요 자 일단 자 자 어후야 이게 뭐냐 이게 쓰읍 저는 요렇게 뭔가 밥보다 위에 토핑이 더 많이 올려져 있는 그런 초밥을 되게 좋아해요 야 안봐 야 이거 어떻게 먹지? 옆으로 먹어야 되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초밥은 손으로 먹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? 맛있다 음 근데 되게 달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데요? 여기에다가 젓가락 잘 잡고 왔다 간장을 요렇게 초생강으로 붙이려면 삭 해갖고 자 뭔가 위아리가 바뀐 느낌이죠? 음 우리나라 달걀말이의 딱조름한 맛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달걀말이를 드시면 되게 달아요 안에 가다랑어포 육수나 일반물이 아닌 육수같은걸 내시고 설탕도 좀 넣으시거든요 너무 도망가게 으아 아 아 아 아 음 음 안에가 되게 좀 땡땡해요 진짜 딱 바로 만들어진 거 먹으면 되게 촉촉하거든요 몇 겹이지? 1,2,3,4,5 겹이네 이렇게 팔아도 진짜 괜찮겠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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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꽤 달다 보니까 조금 단거를 많이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고 너무 달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 자체는 되게 달아요 계속 먹고 있는데 또 촉촉하다 보니까 막 마실게 되게 많이 땡기거나 그러지도 않구요 많이 안 땡긴다고 했지 안 땡긴다고는 안했어요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떻게 먹지 좋은 아이디어 하는 생각이 났어요 흔히 달걀간장밥을 많이 해 먹잖아요 근데 그거 만드실 때 참기름이랑 간장도 좋은데 저는 이 들기름도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들기름 좀 이렇게 삭 뿌리고 어쩐지 이것도 갖고 오고 싶더라 나름 초밥이니까 이 간장은 이 간장으로 흔히 달걀간장밥을 다 못들었는데 알겠구나 말자 저 자 아니면 만일 만약에 이 달걀에 단맛이 조금 더 없었다면 진짜 되게 이렇게 해서 별미를 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맛이 좀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는데요 단 거 좋아해서 간장이 짭조름하고 참기름이 고소하고 이렇게 엑밥을 조금씩 넣었으면 음 아카가 짝좋았어요 아카가 짝좋아 아카가 짝좋아 아카가 짝좋아 아카가 짝좋아 아카가 짝좋아 일본 현장에서 바로 먹을만치에 촉촉함은 아니지만 나름 그 이거 육즙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 모르겠는데 알죠? 아카가 짝좋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딱 생각하는게 달걀이랑 케찹이랑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케찹을 좀 챙겨왔거든요 일단 한조각 더 내고 자 자 이렇게 좀 하고 짠 짠 오 클렀다 칼질 먼저 냈어야 되는데 어쩌지 자 이렇게 오케이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셔츠를 또 입은 기분이에요 뭐 케찹도 새콤하긴 하지만 달달한 맛이 있거든요 그거랑 요 달걀의 달달한 맛이랑 조금 많이 겹쳐요 차라리 이건 좀 달달하니까 짭조름한 간장과 같이 먹는 게 좀 더 괜찮네요 약불렴 안은 먹기 아날리 어깥 또 쫄깃 으음 아날리 으음 안에 막 짜면은 즙? 즙이래야되네 아무튼 뭐 그게 나와요 알즙 자 그리고 지금 요거 가운데 한줄 1주일이 남았는데 이거는 진짜 언제 먹어볼지 모르는 맛이겠어서 한번 엄마 갖다 드리고 올게요 자 얼른 갖다 드리고 올게요 엄마! 자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미리 식사를 하셔서 별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이랑 또 같이 먹어도 또 색다른 맛이 나고 맛있네요 오늘 이렇게 달걀초밥 1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